올라간다 영어실력이 올라간다 박예홍입니다. 2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IB리그는 is the popular 인기있는 이름입니다. 저폴 8개 개인 대학 그리고 그 대학들은 in north and eastern part of the United States 그리고 칼리지가 보통 2년제 대학, 유니버시티가 4년제 대학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썼네요 지우고 1번이고 2번이다 이렇게 썼어요 in north and eastern 북동쪽 부분에 있는 미국에 since then에서는 그냥 쉽게 이후로 썼어요. 뒤에 기간이 나옵니다. 이 대학들이 were established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그래서 설립 되어진 이후에 자 IB리그 학교들은 have tried 시도해 오고 있다 현재 완료의 계속적 영법 시도 쓰고 있죠 지금 to maintain 하는 것을 목적어 유지하는 것을 시도해 오고 있다 그들의 전통을 전투하는건 전통이죠. 그러나 이 IB리그 대학들은 have also 또한 들어왔다 pp 현재 완료의 계속적 영법이네요 자 더 크리티시즘을 비판 자 비판인데 against는 뭐뭐에 대항하는 이 대학들 대항하는 그리고 have changed도 바꿔왔다 또 계속적 영법 쓰고 있습니다 자 with time 시간이 지나면 따라 바꿔오고 있다 자 오늘날 이제 현대죠 자 이 대학들의 학생의 인구들은 it's not composed 수동으로 써야 됩니다 여기 구성되어 있지는 않다 composed 구성 자 오직 wealthy 부유한 백인 신교도 사람들로 그래서 신교도라면 뭐 퓨리탄 그래서 뭐 청교도는 아니죠 자 그 다음 as it was in the past as는 처럼이죠 처럼인데 it was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while the tuition is still very expensive 그래서 while는 여기서는 반면의 뜻이죠 반면 자 그러면 tuition은 뭐냐면은 학비 학비가 여전히 이 비싼 반면 자 오늘날 about half of the students 까지 이게 주어예요 대략 반 정도의 학생들이 밑으로 내려가서 볼게요 자 receive 받고 있는데 몇몇의 financial 금융적인 보조를 받고 있고 while도 또 반면에 시작했겠죠 아까도 여기 반면에 시작했듯이 자 이러한 학교들이 과거랑 비교하는 거죠 이러한 학교들이 시작한 반면 as all made은 모두 남성으로 된 자 intuition은 기관 교육기관이겠죠 시작한 반면 자 almost half of the current students 또 주어예요 그러면 거의 반 정도의 현재 학생들 현재 학생들은 women are women 여자 복수입니다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리고 while 또 똑같이 썼죠 자 they have a reputation for being elitist 그들이 가지고 있는 반면 명성을 가지고 있는데 for 전치사 뒤에 지금 명사 처리했죠 동명사 자 being 뒤에 elitist 지금 명사로 썼습니다 다시 자 그러면 elite가 되어지는 elite가 되어지는 명성을 가지고 있는 반면 자 they now 그들은 recruit에요 원래 고용하다 뜻인데 여기서는 뭐라고 할까요 recruit 고용을 학생이니까 선발 하고 있는데 the most capable 은 유능한 가장 유능한 학생들을 자 of all 인종 그리고 종교그룹 그리고 사회계층 모든 이런 것을 아우르고 있다는 거죠 인종들과 종교그룹들과 그래서 지금 s s End 마지막 또 s 까지 병렬구조의 복수형태 일치 주의하시고요 즉 주제를 보시면 자 자 이 ib league 여기에 있는 뭐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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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들을 ib league라고 한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 얘들이 쭉 탈바꼼하고 있다 요런 내용의 소재를 정리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b league 대학들의 변화